어 보면은 코스트 밀짚모자 밀짚모자 이미 자 좌측이 모노사운드 그 다음에 우측이 소모 모노사운드 선수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출전 갔다가 복귀한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복귀하자마자 공백기 배우려고 열심히 연습하는 중이죠 현재 하지만 뭐 공백기 있다고 해도 워낙에 맥시를 공격적으로 타이밍 맞춰서 잘 사용하는 선수라서 자 말하자마자 뚝배기 비쏠 야 이거 확정타 안하고 이즈선다를 선택했는데 네 아주 효율적이에요 아주 좋아요 게이드 아 초위방 끝나라고? 야 일게이리 일게이리 자 장미 3개 모으고 1라운드 끝났는데 야 이러면 에이미가 좋습니다 에이 자 고시히트 윙의계 플러스 빛 자 카운터 히트 콤보 깔끔하게 넣어주고요 야 중단방경 노렸지만 타이밍 살짝 꼬아서 뚝배기 리설 내버리는 모노사운드 아직 살아있습니다 모노사운드 선수 흰장미 자 소모 선수는 흰장미부터 모읍니다 자 장미 4개 모았고요 흰장을 모으면 흰장부터 먼저 모으면 확실히 빨장도 모기가 소홀해져서 괜찮은거 같습니다 전 자 빨장 자 아프라 장미 거의 나왔거든요 예이 자 예이 지나가고요 야 에프트 리설 야아 초효강 뚝배기 리설 초효강 다시한번 리버선 했지 자 이거 게이지가 두개인데 비겼어요 아아 글쎄요 이거 그냥 가드하는것도 오오오 콤보 미스 초효강 662 자 초모 선수 아아 이리이리 자 초모 선수도 아메크 선수 닮아가나요 이따가 야심 먹나요 자 세개 고래 장미까지 단하나 자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어요 보라색 2개 플러스 비 땅텅바 가단 뚝배기 자아 자아 자자자자자 쭉 야 쌍쌍바 초효강 이거 찡겼어요 아아아아아아 3 2k 4 2 4 3b 야아 이거 위퍼네시 초효강 못썼습니다 여기서 개시 자아 아아 브라색인 상태에서 아아 게이지가 하나 한 칸 한 줄 반 자 초밍이 있어서 아아 자 자 크리티컬 엣지로 데미지를 더 주겠다는 선택 자 나켓 아아 글쎄 다이밍이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아아 아아 리셀 오 낙법 자 2 카운터 자 데미지 추는 쪽으로 선택하겠죠 차지 안 쓰나요 초목 솔차지 아아아 레진스 초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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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모노사운드 홈모노사운드 이게 바로 모노사운드의 맥시거든요 그의 초효강 타이밍은 자비가 없습니다 승부 걸 때 거는 남자에요 자 초보 선수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보라 장미를 모았는데 어 세트를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카운터 스크디 이야아 컴보 오하하하 오 컴보 아 에이미가 아마 소치가 작아서 아 아 미나가 축이 틀렸는데 에이미 소치에도 작아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쌍쌍봐 이야아 칠선정생 임팩트 이야아 아 이거 뛸기 아쉽습니다 초보 여기서 녹전비를 진짜 상남제에요 진짜로 초효강 홈모노사운드 으허헤헤헤 자 압박 그냥 압박하나요? 자 듬뿍 B 플러스 K 압박 좋구요 사이 야 굉장히 좋습니다 붙이기 자 진짜 별도 다 안 모았어요 자 안 죽어요 이게 어? 어? 으아아아아아 아아 진짜 모노사운드 선수 당신이 졌지만 진짜 상담장 인정합니다 와 저기서 초녹 좀비를 쓰네 자 보라색 보라색 자 3라운드 레지스팅 하하하하하하 데미지 와방 들어가거든요 이거 빅데미지 빅데미지입니다 자 압박을 많이 느낄텐데 야 2A 카운터 자 셋업 아 조용할 수 없지만 자 보라장미 누워서 그랬지 야자 경주 K A 어 이거 모르거든요 아아아아 이게 와 진짜 아 이게 초모 선수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어어 와 쌍쌍반 1B 으아아아 뚝 빼기 자 총력 준비 야 왕급 조절 좋습니다 홈모노 사운드 하하 진짜 홈모노에요 어 어 와 매직팀 비트 자 양선수 번쩍번쩍번쩍합니다 하단 자 차지 안쓰나요? 그렇죠 써야되요 이거 아아 이기 끝까지 막았으면 됐는데 1B 끝납니다 야 양선수 경기 너무 재밌어요 전형적인 누가 더 사기 잘 치느냐 싸움 아닙니까? 정말 재밌습니다 자 1대1 야아 진짜 양선수 이런 경기가 재밌고 진짜 막 타이트한 싸움도 물론 재밌지만 이렇게 서로 누가 더 사기 잘 치는 싸움도 재밌거든요 아 진짜 자 지금 보라장미를 첫번 세트도 그렇고 두번째 세트도 그렇고 보라장미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데 자 글쎄요 어 모노사운드 선수가 좀더 약간 기존에 자신의 스타일을 좀 더 버리고 약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어 장미를 안줄거냐 아니면 그 그냥 지금처럼 하면서 그래 누가 더 사기 잘 치느냐 해보자 끝까지 이 싸움으로 갈거냐 자 자 좋습니다 야 니가 조심해야되요 2B 끝나가고 자 장미 하나 모았거든요 야 조용아 아 아 진짜 모노사운드 모노사운드 당신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당신의 스타일을 이해 2단계 자 아 두께 아쉬워요 주먹 야 뭐죠 이거 나 처음봐 나 누워서 두페이스 내가 처음봐 하하핳하핳하 아 나 진짜 자 4-3B 아 나 누워서 뚝배기 리서 나는거 처음 보네 자 어허 A-A 4-A 그렇죠 장미라도 모아야 돼요 자 장미라도 모아야 됩니다 조모 3-B 3-B 한번 다시한번더 자 마무리 안되나요 이거? 야 A-A 마무리 모노사운드 자 장미 4갠데 자 이거 모노사운드 선수 3-0 시나리오 아니면 3-1 시나리오로 가야됩니다 오셋 5라운드까지 가면 장미가 분명히 5개 모을거거든요 자 압박줬구요 니스 자 셋업 자 쏠차지 자 B 자 게이지 썼는데 끊겼어요 어? 쏘어뜨려 저 쏘어뜨려 아아 누가? B-B 카운터? 야아 4-3B 리서 이걸 상해 리서를 내네 모노사운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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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